그리고 제가 항상 팬분들한테 말씀하는 건데요. 자기 스스로 사랑할 줄 알아야 남들이 나를 무시 못하고 정말 좋은 사람으로 봐줘요. 근데 제 팬분들이 아무래도 항상 저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요. 아무래도 성소수자분들 팬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스스로 굉장히 좀 항상 웅크려져 있고 그런 팬분들이 많더라고요.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.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할 때 편하다는 거 우리가 스스로를 솔직하게 얘기할 때 편하다는 거 꼭 말씀해주고 싶고 절대 스스로를 낮춰서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.